박경리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 제1장 통영 통영은 다도의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지점으로써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그러니만큼 바다 빛은 맑고 푸르다. 남해안 일대에 있어서 남해도와 쌍벽인 큰섬 거제도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해탄의 거센 파도가 우애함으로 항마는 잔잔하고 사철은 온난하여 매우 살기 좋은 곳이다. 통영 주변에는 무수한 섬들이 위성처럼 산재하고 있다. 북쪽의 두루미목만큼 좁은 육로를 빼면 통영 역시 섬과 별다름없이 사면이 바다다. 벼랑가에 얼마쯤 포전이 있고 언덕배기에 대부분의 집들이 송이버섯처럼 들아앉은 지세는 빈약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연어업에 혹은 어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면 통영은 해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했다. 통영 근처에서 포획하는 해산물이 그 수에 있어 많기도 하거니와 고래로 그 맛이 각별하다 하여 외지 시장에서도 비싸게 호가되고 있으니 일찍부터 항구는 번영하였고 주민들의 기질도 진취적이며 모험심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형편은 조상 전례의 문벌과 토지를 가진 지주층들 대개는 하동 사천 등지의 땅을 갖고 있던 지주층들보다 어장을 경영해 수천금을 잡은 어장아비들의 진출이 활발하였고 어느 정도 원시적이기는 하나 자본주의가 일찍부터 형성되었다. 그 결과 투기적인 일확천금의 꿈이 횡행하여 경제적 지배계급은 부단한 변동을 보였다. 실로 바다는 그곳 사람들의 미지의 보고이며 흥망성쇄의 근원이기도 하였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타관의 영락한 양반들이 이 고장을 찾을 때 통영 어구에 있는 중림고개에서 갓을 벗어 나무에다 걸어놓고 들어온다고 한다. 그것은 통영에 와서 양반 행세를 해봤자 별 실속이 없다는 비유에서 온 말을 깨다. 어쨌든 다른 산골지방보다 봉건제도가 일찍 무너지고 활동의 자유, 배금사상이 보급된 것만은 사실이다. 업 외에 규모가 작지만 특수한 수공업도 이곳의 오랜 전통의 하나다. 근래에 와서는 두메산골로 들어가도 좀처럼 갓 쓴 사람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조선왕실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최상품의 갓이라면 을의 통영갓이었고 그 유명한 통영갓은 제주도의 말총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지금도 흔히 여염집에 들리는 뜨내기 소반장수가 싸구려 소반을 통영소반이라 사칭하고 거래하는 풍경이 있는데 통영갓, 통영소반은 그 세공이 정묘하여 매우 값진 상품이었다. 이 밖에도 소라껍데기로 만든 나전기물이 이름 높다. 원료를 바다에서 채집하는 관계상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진주빛보다 미려하고 표질이 조밀한 소라껍데기 혹은 전복껍데기를 갖가지 의장으로 목재에 박아서 만든 장롱, 교자쌍, 경대, 문갑, 자아에 이르기까지 화려찬란한 가구 제작은 일찍부터 발달되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선배나 찔러먹고 사는 이 고장의 조야하고 거친 풍토 속에서 그처럼 섬세하고 탄미적인 수공업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바닷빛이 고운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노을한 유자가 무르익고 타는 듯 붉은 동백꽃이 피는 청명한 기후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1864년 고종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그의 아버지 대원군은 집권하였다. 그러나 병인양요를 겪고 극도에 달한 경제적 파탄으로 드디어 대원군은 그 패권을 민비에게 빼앗겼다. 정권이 민씨 일파로 넘어간 후에도 여전히 나라 안은 소연하였다. 청일 두 세력의 대립 민씨파와 대원군파의 암투 개화파와 보수파의 갈등 개화파 중에서도 일본식을 따르지 않은 친일파 청국식을 따르지 않은 사대파 이러한 파벌의 바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구구는 차츰 기울어만 갔다. 이 무렵에 통영항구를 점묘해 보면 고성반도에서 한층 허리가 잘리어져 부챗살처럼 퍼진 통영은 북장대 줄기를 타고 뻗은 안뒸산이 시가를 안은 채 고깃배가 무수히 드나드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뒸산 기슬계는 동헌과 세병관 두 건물이 문물을 상징하듯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다. 시가는 동서남북 4개의 문과 동문, 남문 중간에 있는 수구문을 합하여 모두 5개의 문으로 형성돼 있었다. 동헌에서 남문을 지나면 고깃배, 장배가 밀려오는 갯문과 둥그스름한 항만이다. 항만 입구 오른편이 동충이며 왼편이 남방산이다. 이 두 끄트머리가 슬며시 다가서서 항만을 감싸주며 드나드는 배를 지켜보고 있었다. 동충과 남방산 사이에는 나룻배가 수시로 내왕한다. 항구에 서면 어떻게 솔씨가 떨어졌는지 소나무 한두 그루가 우뚝 서있는 장난감 같은 공지섬이 보이고 그 너머 한산섬이 있다. 여기서 거제도는 아득하다. 동헌에서 서쪽을 나가면 그곳을 일컬어 서문고개라 한다. 서문 밖에는 안뒤산의 한 줄기인 뒷당산이 있는데 그 뒷당산 우거진 대숲 앞에 충무공을 모신 사당 충렬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 일대는 이곳의 성지라 할 만한 지역이다. 충렬사에 이르는 길 양켠에는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고 아지랑이가 감도는 봄날 핏빛 같은 꽃을 피운다. 그 길 연변에 명정골 우물이 부부처럼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 음력 2월 풍신제를 올릴 무렵이면 고을 안에 젊은 각시 처녀들이 정화수를 길어내느라고 밤이 지새도록 지붓내음을 풍기며 득실거린다. 뒷당산과 마주보는 곳이 안산이다. 안산을 넘어가면 작은 개, 큰 개, 우룩개가 있어 봄이면 멸치대가 시뻘겋게 몰려든다. 명정골 우물에서 서문고개로 가는 길을 되돌아서면 대밭골이다. 이 대밭골에서 서문고개 가는 길과 갈라진 길을 접어들어 줄곧 나가면 판대로 가게 된다. 판대는 임진왜란 때 우리 수군에 쫓긴 외병들이 그 판대 목에 몰려서 엉겁결에 그곳을 파헤치고 한산섬으로 도주하였으나 결국 전멸당하고 말았다는 곳이다. 그래서 판대라고 부른다. 판대에서 마주보이는 미륵도는 본시 통영과 연결된 육로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섬이 되었다. 미륵도에는 봉화를 울리는 고봉 용화산이 있고 그 아래에 봉숫골, 더 내려오면 통영항구가 바라보이는 해명나루가 있다. 바다에 가서 죽은 남편을 뒤따라 순사한 여인의 전설이 있는 곳이다. 용화산을 넘어서면 첫 개와 그 밖의 소소한 어촌이 있고 넓은 바다를 한눈으로 굽어보는데 대충 큰 섬만 추려도 사랑섬, 추도, 두미도, 욕지섬, 연화도 등 많은 섬들이 있다. 되돌아와서 통영 육지도 막바지인 한실이라는 마을에서 보는 판대는 좁다란 수로다. 현재는 여수로 가는 윤선의 항로가 되어 있고 해저 터널이 가설돼 있다. 외정시에는 해저 터널을 다이코보리라 불렀다. 역사상 풍신수길이 조선까지 출진한 일이 없었는데 일본인들까지 해저 터널을 다이코보리라 불렀으니 우습다. 다이코보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명인 태각에서 따온 말로 충무운화, 통영운화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김약국의 딸들도 토지처럼 책 뒤편에 어휘풀이와 인물도가 그려져 있어서 책을 읽으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원에서 비스듬히 동쪽으로 길을 건너 솟은 것은 당산이다. 당산은 동원과 건너다 보이는 곳이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당산에 올라 사또에게 그 억울한 사연을 외치며 호소했던 것이다. 당산 옆을 빠져서 돌아가면 동문이다. 동문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수구문이 있고 수구문 주변은 장터였다. 이 두 문 밖에도 막 빠지는 바다였다. 그 바닷가에 맨데라는 가난한 어촌이 있어 밤낮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부들은 손바닥만한 통구맹이를 손질하고 어망을 깊는다. 통구맹이는 곤돌라처럼 한두 사람이 타는 작은 배를 부르는 말입니다. 안악들은 생선과 해초를 모래밭에 널면서 구름을 보고 바람소리를 들으며 가슴주에는 하루살이 살림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보이는 바다에 지도라는 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헌 뒷편으로 빠지는 북문. 이것만이 유일한 육로다. 섬의 신세를 면한 길목이다. 토성골을 지나 붉은 황톳길인 장대고개를 넘어서 가을이면 통영의 지주들이 당나귀를 타고 고성으로 사천으로 추수를 거두어 가고 봄이면 춘궁을 모면키 위해 어촌의 안악들이 마른 생선과 해초를 포대에다 꾸려서 이이고 곡식 도붓길을 떠나는 슬픈 고개다. 장대고개에는 묘지가 있었다. 그리고 문둥이들이 떼거리를 지어 살고 있었다. 문둥이들은 봄가을에 합동결혼식을 한다. 그들이 짝을 짓는 방법은 각자의 바가지를 엎어놓고 바가지를 짚는 처녀 문둥이가 바가지 임자인 총각 문둥이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이 합동결혼식 때 일수사나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걸려들면 문둥이들이 잔치술을 마시고 가라면서 잡아 끄는 바람에 나그네는 진땀을 빼곤 한다. 문둥이들은 장대 근방의 황토지역을 읽어 고구마, 감자를 심고 호박, 배추도 심어 장사치들에게 몰래 넘겨주는데 황토에서 나는 고구마, 호박이 어떻게나 컸던지 사람들은 묘지에서 송장 썩은 물이 흘러서 그러느니 문둥이의 걸음이 걸어서 그러느니 하며 장터에서도 유별나게 큰 고구마, 호박 같은 것은 사기를 꺼려하였다. 이 고을에 김봉재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인 봉재는 조상 때부터 살던 간창골 묵은 기와집에 있었고 동생인 봉룡도 간창골에 살고 있었지만 형네 집과 뚝 떨어진 안두산 기슬계 청기와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부모 생존시부터 봉룡의 몫으로 신축한 것으로 형네 집보다 산뜻하고 운치 있는 집이었다. 봉재는 마흔에 가까운 장년으로 관약국의 의원이었다. 비록 현재의 신부는 중인으로서 하급관리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왕시의 그의 조상은 이 지방의 호족이었고 가산도 유족하여 하급 국록을 먹지 않아도 좋았다. 그러나 그는 일개의생으로서 별다른 야망 없이 세월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동생 봉룡은 스물세 살 형과는 부자지간처럼 연령의 차이가 있다. 그들 사이에 봉희라는 누이가 한 사람 있지만 다른 형제들은 모두 요절하였다. 봉룡은 점잖은 선비 같은 성품의 형과는 달리 몸이 건강하고 눈에는 광기가 번뜩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그는 선조에 대한 자부심에서 몹시 오만불손하였고 막내 아들로서 귀엽게 자란 탓인지 누구든 자기의 의사를 거역하는 것을 광적으로 싫어하였다. 그러한 성격상의 결함은 그를 난폭자로 만들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이다. 외모로 봐서는 능이 한 두령감이었다. 그러나 머리털이 노란 것이 큰 흠이었다. 한 번은 어느 친구가 그의 노란 머리털을 보고 양놈의 피가 섞이지 않았느냐고 농을 걸었다가 반죽음이 될 만큼 얻어맞은 일이 있었다. 봉룡에게는 지난 가을에 처다들을 낳은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그 아내는 재취였다. 전천은 시지본지 이태만에 죽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맞아서 골병이 들어 죽었을 거라 한다. 1장의 두 번째 이야기 비명 이어집니다. 여기서 비명은 소리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요. 비명 행사할 때의 비명입니다. 섬돌 아래 삽살개 한 마리가 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다. 졸고 있는 모양이다. 싸아 솔바람 소리가 안뒸산에서 들려온다. 마을과 외따로 떨어져 있는 봉룡의 집은 괴괴하다. 봉룡은 하인 지석원을 데리고 뚝지 활터에 가고 없었다. 봉룡의 집 문전에 늙은 느티나무 밑에 젊은 낙은의 한 사람이 몸을 숨기고 서 있었다. 포류의 체질인 듯 몸매는 허약하고 얼굴이 창백한 사나이다. 소맷자락으로 이마에 솟은 땀을 씻으며 무슨 말을 하는지 혼자서 입을 달싹거리고 있었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소리개 한 마리가 유장하게 쭉 뻗은 날개로 원을 그리고 있었다. 돌담을 휘감은 담쟁이덩굴이 이따금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뱀이 지나가는 모양이다. 나그네는 지척지척 대문 앞으로 발을 옮긴다. 기우시 집 안을 들여다본다. 삽살개는 섬돌 아래서 여전히 졸고 있었다. 그는 또 입을 달싹거렸다. 실그머니 돌아서서 돌담을 따라 휘청휘청 걷는다. 느티나무 그늘과 담쟁이의 푸르름 때문인지 얼굴은 한층 창백해 보인다. 언덕의 잡풀 위에 그는 하염없이 신발을 내려다본다. 새로 지어시는 신발에 붉은 진흙이 질퍽하게 묻어있다. 벗어등이 터져서 발이 내비친다. 그냥 함양으로 갈까? 목구멍 속에서 구걸구걸 웃음을 굴린다. 울음 같기도 했다. 함양에서 첫날밤 신부를 내버려두고 뛰쳐나온 사나이다. 귀신이 씌였지. 내가 여길 왜 왔어? 통영 땅에 떨어진 후부터 줄곧 혼자 낸 말이다. 신발끝만 내려보고 앉았던 나그네는 슬며시 얼굴을 들었다. 세운 무릎에 팔을 돌려 깍지 낀다. 멀리 갯문가에 어장배가 들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왼편 아래에 보이는 세병관 넓은 마당에서도 많은 병정들이 조련을 받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봉룡의 집으로 옮긴다. 연분홍 누비천에 아이를 감싸 업은 하녀가 마침 나온다. 하녀는 호젓한 오솔길을 따라 이내 아랫마을로 사라진다. 그러나 봉룡의 집 안에서 다듬잇소리가 맑게 울려나왔다. 나그네는 우뚝 일어섰다. 그는 미끄러지듯 언덕에서 쫓아 내려간다. 다리를 핥고 있던 삽살개가 짖는다. 다듬잇소리가 멎는다. 대청마루에서 여자가 기우시 밖을 내다본다. 사나이는 전신을 떨면서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숙정아! 크게 뜬 여자의 눈은 일순간 굳어진다. 개가 내 발을 뻗치며 요란스럽게 짖는다. 유모! 날카로운 목청이다. 여자는 다듬잇방망이를 놓고 훌쩍 일어섰다. 유모! 이번엔 찢어지는 소리다. 여자는 남색 관사 치맛자락을 벗어발로 휙 차면서 방 안으로 급히 들어간다. 숙정아! 한 팔을 내젓고 비틀거리며 울부짖는다. 대답은 없고 닫혀진 방문은 차갑다. 누구요? 뒷곁에서 돌아나온 늙은 유모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기우뚱하고 사나이를 올려다본다. 말뚝처럼 사나이는 서있었다. 아, 아니! 이부이 가맥골의 도련님이 아니시오! 유모는 잡아먹을 듯 지저대는 개를 쫓아버리고 사나이 옆에 바짝 다가선다. 이거 큰 변이 나갔습니다. 이 집 서버님이 곧 돌아오실긴데 어서 가시이소! 정말 큰 변이 나갔습니다. 유모는 소름이 끼친 듯 으스스 떨었다. 봉룡의 아내 숙정의 친정은 함양이다. 갓 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은 숙정을 길러낸 유모는 함양에 있을 때 가맥골 송씨 아들 우기 숙정을 연모하여 병까지 얻고 혼사가 돌뻔하였으나 처녀의 사주가 세다 하여 혼인이 삐그러진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처녀의 사주가 센 것을 박씨 집에서도 시인하였는지 결국 후취로 숙정을 통영에다 여의고 욱은 서울 외갓집에 보내었던 것이다. 으스 돌아가이소! 정말 환장이십니까! 이 집 서방님이 돌아와 보소! 탐나게! 아이고! 자! 으스! 유모는 욱의 등을 떠밀다시피 한다. 횡포하기 짝이 없고 의처증이 심한 봉룡을 생각하니 유모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유모, 나도 이제 장가 들었네. 욱은 잠꼬대처럼 말한다. 첫날 밤에 그만 뛰쳐나왔다. 보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한, 아니 없게 한 번만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철부지한 짓을 했구만. 그래, 서울서 언제 왔습니까? 우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가엾은 생각도 들어 혀를 끌끌 찬다. 욱은 그 말 대답은 안 하고 한 번만 숙정이를 보게 해주게 다시는 죽는 날까지 나타나지 않겠네. 쓸게 빠진 놈이라 웃을란가 그래도 좋네 유모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는다. 뭔 난 소리 그게 될 말입니까 서로가 다 인여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사시소. 아시는 이제 김씨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까 도련님도 앞으로 구만리 같은 인생인데 희자 뿌리고 사이소. 그게 약입니다. 다 잃고 달랜다. 아, 덥다. 아아. 벼랑간 대문을 밀어붙이며 복룡이 들이닥쳤다. 유모 얼굴이 확 변한다. 가, 누구요? 복룡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성큼성큼 욱이 옆으로 다가온다. 욱의 눈에서 불이 튀긴다. 다음 순간 그는 몸을 사리더니 휙 비호처럼 달아난다. 저놈 잡아라! 활집을 들고 엉거주춤 서있던 석원은 활집을 든 채 허겁지겁 쫓아나간다. 누구냐? 저놈이 누구냐? 벌겋게 핏발이 선 눈이 유모를 윽박는다. 유모는 오그라들듯 몸을 움츠린다. 유모의 이마에는 기름땀이 주룩주룩 흘렀다. 누구냐? 어떤 놈이냐? 저, 감의 꼴 도련님 거짓말을 꾸밀 겨를이 없었다. 감의 꼴 도련님 봉룡의 눈이 번쩍 빛났다. 에킥 신발을 신은 채 대청으로 뛰어올라간다. 마루청이 우지직 흔들린다. 이년아! 그 간부놈을 어디서 알았느냐? 방문을 걷어찬 봉룡은 노한 짐승처럼 머리를 곤두세우고 포효한다. 숙정이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다듬은 옷같이 반반한 이마 위에 쏟아지는 봉룡의 붉은 시선. 어쩌면 그건 쾌감을 맛보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 지나칩니다.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숙정은 냉랭하게 책망한다. 하하하하! 이년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날 장님을 만들라카나! 봉룡은 몸을 흔들며 호걸 웃음을 웃다가 눈에 다시 붉은 액체를 모은다. 당장의 목을 뺄테다! 말하라! 바른대로 말하라!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누명만은 씌우지 마시오. 마치 평행선을 가듯 억양없는 목소리에 변함없는 몸가짐이다. 싸늘한 냉바람이 돈다. 봉룡은 숙정을 덥석 잡았다. 옥비녀가 굴러떨어진다. 봉룡의 발길에서 비녀는 동강이가 났다. 무서운 매질을 당하면서도 숙정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는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쩔고! 밖에서 벌벌 떨고 있던 유모는 쫓아오면서 봉룡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발길질에 뒤로 나자빠진다. 욱을 놓치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석원은 여전히 활집을 꼭 잡은 채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한다. 아! 사! 사방님! 저! 저!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낸다. 피가 솟구쳐 자죽빛이 된 봉룡이 방에서 쫓아나온다. 이놈 석원아! 그놈을 잡았느냐? 네! 저 그... 그말숲속으로 달아... 달아나버리십니다. 이 개생놈이... 주먹이 날랐다. 아이쿠! 석원은 허리뼈라도 부러진 듯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엄살을 피운다. 에키! 내가 잡아올 테다! 새다리 같은 그놈의 다리가 갔음 몇백니를 갔을꼬! 그놈을 당장에 당장에 잡아다가 이 놈을 한 칼에 패서 피를 봐야 잠이 오겠다! 외치며 칼을 들고 쫓아나간다. 아씨! 아씨! 이 일을 어잡은 줬소! 기절한 듯 쓰러진 숙정을 안아 일으키며 유모는 운다. 봉룡이 칼을 들고 미친 개처럼 안두산 숲속을 헤매고 다닐 때 숙정은 비상을 먹었다. 아랫마을 관약국 봉제가 왔을 땐 독은 이미 전신을 돌아 살릴 도리가 없었다. 집안 망할 놈 같으니! 봉제는 쓰디쓰게 입맛을 다신다. 어르신네! 살려주이소! 불쌍한 우리 아씨를 살려주이소! 유모가 통곡하며 애걸하였으나 봉제는 말이 없다. 피를 들이마신 듯 시금덕거리며 봉룡은 새벽에 돌아왔다. 피 묻은 칼을 헛간에 내던지고 사랑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코를 골았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으나 아란 곳 없다. 아침이 희뿌옇게 창문을 비쳤을 때 숙정은 숨을 거두었다. 비명에 죽은 숙정의 장사는 3일 후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친정에도 알리지 않고 치렀다. 그러나 소문은 날았다. 함양에서 숙정의 오라버니들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달려왔다. 봉룡은 형세의 분리를 깨닫고 안뒸산에 숨어버렸다. 숙정의 오라버니들은 시체를 파내어 둘러매고 와서 봉룡을 내놓으라고 봉제에게 소리를 질렀다. 봉룡은 그날 밤 봉제가 준 노자를 가지고 고향을 빠져나갔다. 박경리 소설 김약국의 딸들 제1장 계속입니다. 세번째 챕터 지석원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도련님 계속 뭐합니까? 우장을 둘러쓰고 도깨비집 앞을 지나치려던 지석원이 움찔 타고 발을 멈췄다. 소년은 긴 목을 뽑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찬비 맞고 감기라도 뜨면 어짤려고 그럽니까? 자! 석원은 소년을 우장 속으로 끌어당긴다. 뭐할라고 얘기 왔습니까? 소년은 여전히 대답이 없다. 석원은 우장 한 끗을 걸친 채 터벅터벅 걷기만 한다. 숙정의 모습을 그대로 뽑아낸 듯 아름다운 얼굴이다. 고향을 등지고 나간 지 어느덧 16년. 아무 소식도 없는 김봉룡의 아들 성수였다. 석원은 우장 밖으로 밀려나가는 성수를 다가세우며 도련님, 애기 오면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비가 말라버립니다. 그거 보이소. 얼굴이 바늘로 쑤셔도 비 한 방울 안 나오겠소. 석원은 귓속말로 소곤거린다. 와 오면 안 되노. 그건 우리 집 아이가. 처음으로 퉁명스럽게 쏘아붙인다. 허참. 딱 한 소리를 하네. 안 된다 카이. 약국 마님이 알아보이소. 벼락이 납니다. 알지요. 성수는 고집이 세게 입을 딱 닫아버린다. 마을 사람들은 봉룡의 집을 도깨비집이라 부른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면 비상을 먹고 죽은 숙정과 숲속에서 봉룡의 칼에 맞아 죽은 나그네의 홀령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해가 미쳐 지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집 앞에 길을 피한다. 봉룡의 집은 완전히 폐가가 되어버렸다. 자풀이 우거진 뜰은 쑥대밭이 되었고 담은 허물어져 뱀과 두꺼비가 드나들었다. 지난 날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집은 마을과 외떨어져 있었고 문전에 백년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 데다 솔바람 소리가 그치지 않는 안두산에 짙은 숲이 있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밝은 대낮에도 도깨비집 대청에 곱게 단장한 숙정이 다듬이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며 칼맞아 죽은 나그네와 함께 뜰 안을 쏟아다니더라는 것이다. 안악들은 아이가 보채기만 해도 도깨비집으로 가자고 으르대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도깨비집에도 철 따라 살구꽃이 피고 앵두꽃이 피었다. 봄, 여름에는 앵두, 살구, 석류가 열렸다. 아이들은 도깨비집에 대한 무서움보다 그 소담스러운 과실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낀다. 무너진 돌담 사이를 두꺼비처럼 엉금엉금 기어들어가서 그윽한 향기를 뿜는 과실을 따내는 것이다. 어른들은 숙정이와 나그네의 홀령이 나와서 그 과실을 따먹는다고 했다. 아랫마을 김약국 집에까지 온 석원은 뒷문으로 들어간다. 자, 어서 들어가이소. 성수를 밀어넣는다. 정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피가 말라서 그래서 죽, 죽심더. 석원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벌쭉 웃었다. 수염 사이에서 누런 이빨이 드러났다. 성수는 빗방울을 얼굴에 받으면서 웃고 있는 석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석원은 갯문가 선술집으로 향하였다. 석원은 유쾌하고 낙천적인 사나이다. 폭룡이 통영에서 자취를 감춘 뒤 석원은 이집저집으로 떠돌아다니며 하인살이를 하였다. 그는 문서에 있는 종이 아니었으므로 어느 특정된 상전을 섬겨야 할 신세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천민의 신분이기는 해도 일종의 자유민이었다. 어디서 출생하였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지석원은 모른다. 어릴 때부터 어장막에 굴러다니며 심부름꾼으로 자랐다. 스무 살 때 통영으로 흘러들어와서 복룡의 하인이 된 것이다. 16년 동안 세상도 많이 변하였다. 이모군란에다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일본, 청국, 러시아, 영국까지 각기 도마 위에 놓인 고깃덩이처럼 조선을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거렸다. 이런 외환에다 거듭되는 악정에 한과하여 일어난 밀란이 즉 동학란이다. 이 서슬에 지석원은 한몫 끼어들어 병정이 되었다. 어느 편이 옳고 그르고 헤아릴 석원은 아니었다.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건 말건 정권이 골백번 바뀌어도 석원은 알 바 없다. 다만 묵직한 총을 메고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병정의 신분만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여겼다. 남이사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지석원이 예인노라는 식으로 술집 투전자리를 휩쓸고 다닌다. 술만 들어가면 온통 세상이 돈짝만큼 보이는 것이다. 악기 없는 사나인데 장난이 심하고 술이 과한 것이 탈이다. 그의 술주정은 가끔 풍파를 일으킨다. 화를 당하는 사람은 주로 술집의 주모들이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이 석원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할 수 없는 녀석이라고 웃고 넘기기 일쑤였다. 나이 서른다섯. 총각의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도 술이 있는 한 그지없이 그에게는 살기 좋은 곳인 모양이다. 석원아 이 천치야. 그래 니는 천이 하나도 없고 올 재주가 없나? 주모들이 놀리면 그냥 헤헤 웃는다. 재무젓는 붓들이는 맨대서 천이를 업고 오고 쭈석방 기현이는 폰대서 천이를 업고 왔는데 니는 뭐하노? 술만 처묻고 오줌만 살래? 죽으면 몽달이 귀신데 있기다. 재무젓는 붓들이에서 재무젓다는 것은 재무짓다라고도 하는데요. 모자나 갓을 짜는 일을 말하고요. 쭈석방은 주석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쇠를 만드는 곳. 자 다시 계속 갑니다. 죽으면 몽달이 귀신데 있기다. 흥! 그래서 뒤를 보니 절색이요. 앞을 보니 박색이라. 업고 왔으니 할 수 없제. 속절없이 데리고 살아야제.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껄껄 웃어져 친다. 쭈석방 날일꾼 기현이가 어느 날 밤 판대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처녀의 뒷모습을 보고 단박에 반했다. 그는 처녀를 뒤집어 업고 달이야 날 살리라고 집으로 왔는데 아침에 보니 곰보였다는 것이다. 석원은 그를 비웃었던 것이다. 돈이 없어서 장가들 형편이 못되는 노총각들은 가끔 처녀를 둘러 업고 와서 같이 산다. 물론 양갓집의 처녀는 아니다. 이 시절에는 하층계급에 있어서 그와 같은 풍습이 하나의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뭐? 꼬레 꼴방망이 차고 남의 노량 간다더니 니 주제에 곰봄은 어떻고 세봄은 어떻노? 여기서 세보는 애꾸눈을 뜻하는 경남 방언이라고 합니다. 주모의 핀잔인데 석원은 조금도 달뜨지 않았다. 여자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한 번 걷어채이면 깨끗이 단념하는 석원이다. 번번이 당하는 일이라 그만큼 체념이 빨랐는지도 모른다. 술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외상술을 거절하면 행패를 부린다. 남의 술상을 뒤집어 엎는다. 그러나 이튿날이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헤헤 웃고 나타나서 어떻게 구변을 했는지 엽전을 술상에 던져주었다. 주모들은 좀 혼을 내줘야겠다고 국료에게 일러바친다. 그래서 석원의 엉덩이에 맷자국 가실 날이 없다. 석원아 이놈 너 또 술 처먹고 지랄했지 엉덩이 까라 곤장을 들고 군례가 눈을 부라리면 석원은 부실부실 엉덩이를 까고 납작하니 엎드린다. 눈을 꿈뻑꿈뻑 한다. 곤장이 바람을 일으키며 올라가기가 바쁘게 군례보다 먼저 하나 석원의 입에서 나온다. 두 번째 곤장이 올라가면 역시 석원이 앞질러 둘 세 번째 역시 셋 군례는 하도 어이가 없어 쓴 웃음을 머금고 네 번째 곤장을 쳐든다. 그러나 석원은 발딱 일어나서 바짓말을 지켜올리면서 아찐장 어제는 곤장 두 개밖에 죄 안지심도 그런데 질미 찌어서 곤장 세 개 맞았음 됐지 뭐여 하고 벌쭉 웃는다. 질미 찌어서는 이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군례는 그만 곤장을 던져버린다. 매가 이런 식이다. 간창골에서 남문을 지나 선창가에 나왔다. 비는 멎었고 사방은 어둑어둑 하였다. 석원은 옥화가 있는 선술집에 들어섰다. 아이고 초원수가 또 왔구나. 동백기름을 발라서 번들거리는 머리를 들어보이며 옥화가 웃는다. 사람 괄시하지 말아라. 오늘 밤은 맛돈이다 맛돈. 석원은 우장을 벗어던지고 술꾼들 사이를 비비고 들어간다. 여기서 맛돈은 현금을 얘기합니다. 장배를 부리는 천서방이 싱둥강둥 웃으며 가만 보자. 워이가 오관태 반하기는 단단히 반한 모양이라 문턱이 달겠구마. 쩍 벌리고 웃는 천서방 입안에는 고추장이 번벅된 뱅어회가 들어있었다. 흡사 쓰레기통 같다. 형님 와 놀리시오. 될 일도 안되겠소. 흐흐흐흐흐 가지 말고 우리 앞에서 옥화 입이나 한 번 맞춰보지 귀를 꼭 잡고 그러면 오늘 밤 술값은 내 처지다. 개슴치레한 눈은 초승달이 된다. 싫었는 소리도 했었는다. 돈을 섬으로 가지고 와도 내사 석원이 싫구마. 옥화는 천서방에게 추파를 보낸다. 너무 그러지 말아 옥화야. 야박하게 무슨 말고 이래봬도 종만 매믄 묻 가시나들이 힐끔힐끔 치다 보드래. 의상 Holo 방 안은 웃음이 들어 차는데 석원은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고 혀를 길게 뽑아 안주를 집어먹는다. 우물우물 씹어 먹으며 슬그머니 손을 뻗어 옥화에 손목을 잡는다. 와이카 놔라 미쳤나 그래, 가신 아들이 니가 이뻐서 본 줄 아나? 하모, 이뻐서 봤지. 그 가신 아들 눈에 명태 껍데기 붙었던갑다. 술꾼들은 또 와하고 웃는다. 제기를! 계집들은 소경이 좁아. 개 훑은 죽사발 같은 상파이모 오금을 못 쓰거든. 실상은 매콤한 그놈들보다 나같은 텁석뿌리가 인정도 많고 마음도 대천지 한바다처럼 늙은 기라. 그걸 모른다 카이. 이래봬도 병정나으리다. 석원은 코를 벌름한다. 옥화는 까드라지게 웃는다. 연초연기가 자욱한 술방에는 갖가지 냄새가 뭉뭉하다. 제 흥에 겨운 술꾼들이 소리치고 춤을 춘다. 야, 석원아. 발가락이 웃겠다. 군과도 못 부르는 주제에 병정나으리. 잔소리 말고 밀린 외상값이나 내놔. 볼기짝에 멍들기 전에. 온 변덕스럽기는 좋다고 희거릴 때는 언제고 외상값 내라는 심뽈은 또 뭐고. 사람 잡네. 내가 언제 닐 좋다고 했노. 간밤에 그랬지. 날 이렇게 얼싸 안꼬서. 치솟아. 나하고 살지. 덥석뿌리 치솟아. 나는 좋다. 안했나. 팔을 벌리며 옥화의 신용과 목소리까지 흉내낸다. 와 하고 또 웃는다. 옥화에게 눈독 들이고 다니는 사내들도 석원이 말을 고지 듣지는 않는다. 그러나 석원을 놀려 먹을 양으로. 그래서 그래서 하며 젓가락으로 판을 치며 재미나 한다. 옥화 역시 석원의 거짓말을 해명하려 하지도 않고 개글개글 웃기만 한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석달 꽃본듯이. 닭의 벼처럼 벌개진 목줄기를 흔들며 소리를 뽑는다. 야 치아라 치아. 돼지 불 따는 소리. 그보다 니는 병정나으리 군가나 한번 불러봐라. 천서방이 또 찝쩍거린다. 그거이 틀림호 같다 야. 차라리 연불이나 외면 흥락이나 가제. 옥화나 천서방이 군가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곡절이 있었다. 석원이 제일 신나는 것은 총을 메고 행진하는 일이다. 코를 벌룸벌룸하며 병정들의 행진을 구경하는 여자에게 눈짓을 하기도 하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것도 상관에게 들키면 맷감이다. 따라서 요령껏 앞뒤를 살피며 장난을 하는데 요령껏 할 수 없는 것은 군가다. 가르치는 쪽이 결국 지쳐서 이제는 석원이 무슨 말을 주워 섬기거나 내버려 둔다. 마음대로 짓거리는 지석원의 군가라는 것이 걸작이다. 지석원의 군가다. 니 뭐라 카는고. 내 모르겠다. 흠흠흠. 고갯짓까지 하고 걸으며 부르는 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슬꾼들은 다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뭉개고 앉았던 천서방도 바람이 거실거실 부는 것을 보자 배를 단속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떴다. 옥화가 스며시 석원이 팔을 꼬집는다. 아야. 눈꺼풀을 덮은 긴 눈썹을 곤두세우고 석원은 꼬집힌 팔을 들고 본다. 석원아. 살짝 웃는다. 박하분이 밀린 얼굴은 희뜩희뜩 하였다. 니 그러지 마라. 무섭구마.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돋을라. 정이 솔솔 넘치는구마. 정말 두렵기라도 한 듯 벌건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아무도 없었다. 옥화는 웃던 웃음을 거두었다. 그 대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쉰다. 하아. 자. 술이나 시컷 묵어라. 옥화는 술잔에 술을 따랐다. 와이카노 돈 없구마. 외상술 안 준다고 술상을 때려 업던 석원은 격에 맞지 않게 술을 사양한다. 평생 당해본 일이 없는 여자의 교태를 보자 얼떨떨하기도 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했던 것이다. 아무 말 말고 묵어라. 니가 주정병이긴 해도 심정이야 곱지. 옥화는 초지에 엽초를 둘둘 말아서 침을 바르더니 성냥을 그어댄다. 이거 호박이 굴렀구마. 간밤에 용금도 안 꾸는데. 군침까지 삼킨다. 니 팔잖아 내 팔잖아. 다 하이 만체. 하이 만 인생이라. 놀랍게도 석원은 수줍어한다. 수줍음을 감추느라고 연방 해외거리며 멋쩍은 웃음이다. 흠흠흠. 그래. 하이 많다. 하이 많아서 내가 어찌 죽을 거. 기억머리 마주 풀고 오른 가장 만나서 남과 같이 못 사는 내 팔자. 옥화 눈에 눈물이 글썽돈다. 오. 와그라노. 울긴. 혀를 차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의젓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말을 해라. 속이 시원하게. 내가 이래봬도. 옥화는 담배연기를 석원의 얼굴에 뿜는다. 먼 곳을 바라보듯 실눈이 된다. 김약국 댁 연순이 시집간다 문. 석원이 눈을 껌뻑거린다. 뜻밖의 말이었던 것이다. 와 그건 뭔노. 정말이가 아이가. 정말이지. 그런 뇌전병쟁이가 어찌 시집을 갈까. 뇌전병쟁이라는 말은요. 뇌짐, 폐결액을 일상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뇌전병쟁이가 어찌 시집을 갈까. 벼락맞은 소리 하지도 마라. 입도 독구넬같이 방정맞다. 석원은 펄쩍 뛴다. 옛날 상전떼기라고 아홉폭 치마로 감싸주는 것까. 충신이다 충신. 누가 충신비 세워줄까봐. 입을 비죽거린다. 연순아 씨가 신병만 없다 뭐냐. 그런 논팽이한테 시집 갈기던가베. 어림도 없어. 집안이 나빠. 헛참 남의 일이라도 억울하지. 무남동료 외 딸이 하필이 뭐 그런 논팽이한테 기가 막혀서. 처음에는 펄쩍 뛰었으나 신병만은 부인할 수 없었던지 자기 일처럼 원통해한다. 너도 그라믄 그 혼사 합당치 않게 생각하구마. 석원이 마음을 떠보듯 살핀다. 합당하고 뭐고 있나. 내가 남인데 간나라 배나라 할 수 없지. 그라믄 니 가서 말 한 번 해보겠나. 무슨 말. 연순이 보고 시집 가짐 말라꼬. 벼랑간 옥화의 눈이 이글이글 탄다. 내가 무슨 권리로. 옥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택진이는 내 소방이다. 우리 올라앱이다. 니가 가서 연순이 보고 말해봐라. 뭐, 뭐, 뭐? 석원은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이다. 연순이 보고 살짝 귀때매 주란 말이다. 내가 그러도록 하지 말고. 옥화는 석원을 노려본다. 닭줬던 개처럼 날카로워진 옥화의 얼굴을 석원은 멀뚱멀뚱 바라본다. 송씨의 심정 해가 질 무렵이면 김봉재 영감의 외동딸 연순이 눈의 얼굴은 불그레하게 물든다. 맑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하였다. 신열이 나기 때문이다. 뽀얀 살결에 노랑머리의 이 아가씨는 열아홉의 노처녀였다. 봉재 영감은 우리집의 노랭이라 부르며 사랑하였다. 허약해서 그런 거다. 봉재 영감은 딸의 신열을 두고 그렇게 간단히 말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론 다른 집자식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남몰래 좋다는 약은 다 써봤고 보호도 많이 하였다. 백일 된 강아지, 염소, 돼지를 구해 소주를 내먹이기도 했고 심지어 능그렁이도 여러 마리 잡아먹였다. 병은 낫지 않았다. 그러나 몸저 자리에 눕지는 않았다. 약효가 있었다면 그것은 현재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출가하면 나을는지... 신병 때문에 혼기를 놓친 연순을 강택진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그날 밤 봉재 영감은 혼자 되뇌었다. 입맛이 쓴 일이었다. 강택진의 행장은 결코 좋지 못하다. 얼굴만은 희멀쑥해서 양반의 종자를 느낄 수 있다. 이미 부모도 가산도 없는 표령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서 천한 계집들의 두호를 받아가며 나나를 보낸다. 허나 봉재 영감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인물만 쓸만하면 외딸의 사위,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젊은 날에 흔히 있는 사내들의 방탕이요. 더군다나 강택진의 처지는 그런 처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인물이 문제였다. 아무리 뜯어봐도 소인이요, 무식꾼이다. 그를 배우기는 했어도 거기다가 잔재주가 있어 뵈니 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닌가. 철을 두면 그래도... 아,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 병으로 버린 자식. 아예 내던져버리는 심정이다. 연순의 혼인 날은 다가왔다. 무더기로 피던 황매가 차츰 하얗게 빛이 바래어갔다. 봄은 무르익고 날씨는 청명하였다. 널찍한 방에는 연순의 어머니인 송씨와 함께 봉재 영감의 누이동생 봉이가 마주앉아 혼인의상을 짓고 있었다. 봉이는 몸매가 가늘고 송씨는 몸집이 좋다. 흰 간댕기를 감은 쪽에 바늘을 꽂은 봉이는 화로에서 인두를 든다. 그는 재작년 가을에 과부가 되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다. 남편은 선비로서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 저고리 도련을 인두로 누르면서 봉이는 흥님 이제 두 다리 쭉 뻗겠어. 연순이만 출가시키면. 그저 지나가는 말이다. 다리를 뻗고 잘란가 어쩔란가. 시원치 않은 대답이다. 봉이는 이미 다 된 저고리의 깃을 들어본다. 아, 심득이 고운데 와, 깃이 이 모양일 거. 흥님, 깃이 잘못 앉았지요? 그만하면 됐지 뭐. 송씨는 기우시 들여다본다. 심술 사나운 사람은 깃이 잘 안 된답니다. 우리 연순이가 거울 같은 아인데 내 자식 자랑이 아니라 한숨을 푹 쉰다. 자랄 때는 금지옥엽 같은 내 딸을 어디다 여일까 희망도 컸고 욕심도 많았던 송씨였다. 우리 연순이 같은 아이가 그도다지 팔자요. 맹땜이나 해서 오래나 살면 좋겠어. 하다가 송씨는 천의로 늙힐 수 있나 이러나 저러나 경사 아이요. 심란해 함은 쓰겄어. 천념한 듯 덧붙인다. 누가 암네까 지 복이 많으믄 큰 자식을 두어서 말을 맺지 못한다. 큰 자식을 두어 말년에 영화를 누릴 만큼 연순이 오래 살리라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연순이는 커갈수록 봉룡이를 닮아가는구마요. 머리털이 노을인 것까지. 봉희는 화제를 슬쩍 돌린다. 그렇게 가하는 지 삼촌을 많이 닮았지 인물이사 오죽 좋았던가요. 외양값을 하느라고 지명대로 못 살고 우리 가문에 누가 있다고 하나밖에 없는 삼촌이 조카 딸 혼인에도 참여 못하는구 살았음 와 못 올 거 큰 일치를 낳기에 생각이 나누만 지 자식이 다 커서 성리할 때가 다 돼도 못 오는데 어디 살았겄어 죽었지 성미가 그래서야 명 보존하기 어려울기요. 봉희는 눈을 좁히며 바늘에 실을 꿴다. 풍문에 의하면 봉룡은 도둑의 손에 죽었다고도 하고 박시문 중 사람들이 때려 죽였다고도 했다. 그 밖에도 객사에서 열병을 알아 죽었다고 했다. 별의별 말이 다 떠돌았으나 누구 한 사람 봉룡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애베어미 없는 성수만 불쌍하지요. 성수의 말이 신우이 입에서 나오자 송씨는 완연히 불쾌한 빛을 띈다. 불쌍하다는 말은 그의 비위에 더욱 거슬렸다. 뭐가 불쌍할까 옷이 없나 밥이 없나 그 아버지가 일월같이 떠받드는데 얼음이라 녹을까 벌벌 떠는데 감정을 나타낸다. 그래도 자식한테는 지 애비 애미가 있어야 합니다. 봉희는 냉정하다. 은연 중에 힐란이 있다. 그러자 마침 밖에서 송씨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송씨는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일을 계속하면서 와그르노 저 도련님이 또 그 집에 앉아있음도 뭐 송씨는 방문을 확 밀어붙인다. 계집아이 덕이는 힐끗 쳐다보는 봉희의 눈을 느끼자 주춤한다. 또 그 집에 성수가 가있더란 말이지 송씨는 악을 쓴다. 네 날카로워지는 봉희의 눈을 극히 피하며 덕이는 어리더듬하게 대답한다. 집안을 망쳐먹으려고 그기에 와자쿡 한단 말고 송씨는 한 손으로 문지방을 친다. 덕인 니는 할 일이 없어 거기 같더냐 인두를 거칠게 잡으며 봉희는 쏘아준다. 일부러 와서 고자질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다. 솔잎 달랐고 산에 올라카면서 봤임덕 시누이가 가로채서 하는 말에 송씨는 가슴이 부글부글 괸다. 그러나 큰일을 치르는 마당에 있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할 수는 없다. 억지로 참는다. 참는데도 말이 불쑥 나왔다. 비상목은 자손은 지리지 않는다는데 성수도 사람 구실 못할까봐 남이 가락해도 피할긴데 와자쿡 그 집에 가는지 아따 형님도 별소리 다 아시오. 명이란 타고난건데 어미가 비상목고 죽었다고 명대로 못살겄소. 봉희는 볼멘소리로 타박을 준다. 송씨는 돌도 안된 성수를 길러냈다. 그런데도 영 정이 들질 않았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만이겠으나 송씨에게는 복잡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송씨는 성수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숙정의 무참한 임종씨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그 어미를 그대로 뽑아놓은 듯한 성수에게서 늘 동서의 망령을 보는 듯 기분이 나쁜 것이다. 그 이상야릇한 무서움은 또한 이상한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발산된다. 성수를 괴롭혀주는 일이다. 괴롭혀주는 일이라면 도깨비집의 역사를 들려주면 된다. 되도록 무시무시하게 생모 숙정을 그려내는 것이다. 죽기 전부터 사람이 아닌 여우라도 둔갑해서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계집이 영독하면 샘을 묵듯한 어린 자식을 두고 지 목숨을 지 손으로 끊는단 말고 그래서 환생도 못하고 득천도 못하고 잡기가 돼서 그 집에 살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성수와의 넓은 거리를 만드는 동시 성수를 이상한 요물로 만들었고 따라서 송씨의 공포는 한층 더해갈 뿐이었다. 공포가 더해갈수록 그의 말은 잔인하게 강조되어 갔다. 이 밖에도 송씨에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지난날 숙정의 미모에 대한 열등의식 싸늘한 성격에서 자기를 손잇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던 일 그리고 또 중대한 것은 영감이 성수에 대해 병적인 연민의 정을 갖고 있으며 김씨문 중에 유일한 후계자로서 절대시 하고 있는 일이다. 딸 자식일 망정 내 자식을 제쳐놓고 조카 자식에게는 모든 것이 물려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자 무엇보다도 성수에 대한 공포심이 지배적인 것만은 확실하다. 무슨 흉사가 날 것만 같았고 성수가 있음으로써 숙정에 방황하는 혼백이 늘 자기 집안을 감돌고 있는 것만 같았다. 무당을 불러들여 몇 번이나 굿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초롱초롱한 성수의 눈을 생각한다. 그 눈이 연순을 바라볼 때 송씨는 몸을 떤다. 저놈이 우리 연순이를 잡아먹을 끼다. 아이쿠 형님 와 그걸 비시오. 아차 내가 정신이 나갔구만. 섭이 여기 있는데 옷걸음을 두둥강이로 났으니 봉이는 싹둑 잘려진 옷걸음 두둥강을 맞춰본다. 속저고리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워이 저리 가라 가 머슴이 꺽꺽 울어대는 거위를 쫓는 소리가 들려온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섞여人의 무침은 아멘.